안녕하세요 펴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간만에 돌아온 시리즈 3개월 만에 들어온 CPU 메인버드 쿨러 종합 가성비 입니다 어차피 케이스 SSD 메모리 그리고 파워는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비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만 가성비에 영향을 준다? CPU 메인버드 쿨러만 계산하시면 CPU 가성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매달 올라가는 CPU 가성비 비교표보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겠죠 물론 사실 제가 월간경제 아니면 CPU 가성비 비교표에 이걸 표기 안하더라도 다 감안해서 여러분한테 추천한다는 거 오래 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만 자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재반사항 1,2,3,4번 숙지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로 긁어본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요렇게 긁어볼게요 10900K 5950X 11900F 입니다 얘네들이 성능자 없는 쿨러 그리고 메인버드 그리고 CPU 가격을 다하면 비슷한 가격도 있어요 12900K가 120만원 5950X가 127만원 CPU 가격이 좀 더 높아서 그래요 보드 가격은 비슷한 거 써도 됩니다 그리고 12900F가 가격이 좀 많이 싸서 CPU 가격이 대충 한 107만원 정도 해서 한 20만원 차이 납니다 다른 애들은 그냥 십몇만원 20만원 이래 차이 나요 그런데 실제로 가성비는 누가 1등입니까? 12900K가 1등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12900F 같은 경우에는 전력재환 해제하지 않으면 멀티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쳐집니다 전력재환 해제하면 12900K랑 7% 차이 정도까지 격차가 줄어들긴 한데요 그 경우에만 전력재환 해제를 했을 경우에만 12900F가 가성비가 좋고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12900K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500X는 실질적으로 게임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확연하게 이기는 구간이 없고 멀티 성능만 비슷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격 더 비싸게 조금 더 낮은 성능을 가진 500X는 사실상 구매할 이유가 현 시점에는 없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대에 겹치는 애들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쿨러 가격은 새거 가격으로 정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중고로 적어놨는 11900K랑 19900K 쿨러는 새거로 했나요 순행쿨러를 중고로 사기는 위험부담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AS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 그에 대한 사용 예를 들어 애초에 조립하는 방식에서 라디에이터가 손상이 갔다 케이블 좀 당겨졌는 상태로 썼다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찝찝해서 못쓰거든요 쿨러 자체는 새거로 잡고 11세대 10세대는 CPU 메인보드는 구매가 기준으로 중고가 책정했습니다 쿨앤조이나 K4종 구매가 기준으로 그렇게 봤을 때 12700K나 5900K가 새거운데도 11900K나 10900K의 가성비는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쿨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쿨러를 예를 들어 공랭대장을 해주세요 그래도 가성비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래도 등수가 짜더러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여전히 뭐다? 사실 11900K는 순행을 쓰지 않으면 온도를 못참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공랭으로 바꾸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혹시나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바꿔봤는데 이거 공랭으로 똑같이 바꿔도 가성비 제일 좋은 놈 누구다? 12700K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성능 경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 11900K나 10900K 중고를 사시는 분들 종종 보이는데 이거 중고를 사더라도 게이밍 성능에서 10% 이상 차이 나고 싱글 성능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20% 이상 차이 나고 그리고 멀티컬 성능이 30% 차이 납니다 이 정도 격차는 돈 좀 아낀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쿨러로 똑같이 싼 걸 집어넣어서 제 성능이 안 나오게 잡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10세대, 11세대, i9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700K를 전력제한 해제하지 않는 이상 12700K가 조금 더 가성비가 좋아서 여러분한테 노멀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은 12700K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5900X도 가성비로 보면 보드 가격을 좀 더 싼 걸로 낮춘다고 한들 12700K의 가성비를 따라잡지 못하겠죠 대략적으로 여러분 80만원 정도의 쿨러 메인보드 CPU를 생각하고 있다면 12700K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드리고 또 그 다음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대충 60만원에서 50만원 중반 정도 되는 가격대를 볼 텐데 이네들은 5800X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보드를 적당히 좀 저렴한 제품을 넣었다 쳐도 등수가 얘가 1등 잡기 힘듭니다 왜냐면 압도적인 놈이 있었어요 그래요 12600K 이놈이 지금 보시면 실질적인 성능이 11900K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데요 더 좋아요 더 좋은데도 가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네 ABC 합계금액이 52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당연히 비교가 안되겠죠 게이밍 성능, 싱글 성능 거기다가 보시다시피 멀티 성능까지 싹 다 제일 좋은데 11700K나 11700K를 중고로 오더라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발열 자체가 전세대 i7이나 5800X 대비 훨씬 낮기 때문에 3만짜리 클로어도 성능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건 멀티 성능 가성비 순위 1위에요 총 합계에서 4등입니다 그래서 12600K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세대 11세대 i7, i9은 중고로라도 사는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은 또 가격이 겹치는 이 세가지 한번 볼게요 대략 40만대 정도 하는 제품들인데 12500 그리고 5600X 12400입니다 여기서 가성비는 당연히 12400이 단독으로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12500이든 12400이든 b669 n-k 정도 14만짜리 보드를 써야 성능 지하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h610 이런거 못써요 성능 지하 생깁니다 그냥 생겨요 꽤 큰 폭으로요 그리고 b669 중에서도 제일 싼거 방열판 없는거 이런거 못씁니다 성능 지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최소 마지노선 보드를 넣은거거든요 근데 5600X는 이것보다 낮은 보드 써도 성능 지하가 없습니다 뭐 쓰면 될까요 exa320 다른 a320 안됩니다 exa320 게이밍을 써도 성능 지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로 이제 보드의 대효폭 보드 칩셋의 확장성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준다고 일부러 b550 m-a까지 올려줬는데요 그래야 이제 이거랑 이거랑 거의 동급의 보드 썼다고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성능 지하가 없는 최저 마지노선 보드를 써서 65000짜리 보드를 바꾸면 1등이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5600X가 가성비가 1위가 됩니다 전 한몫에서요 렌더링, 인코딩, 싱글코옵 게이밍 순위까지 싹 다 1등이 되어버립니다 이 전체에서 그래서 5600X를 정말 가성비 있게 쓰고 싶다면 exa320 보드 조합으로 가서 램오브 하시면 가장 가성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비슷한 등급의 보드 b550 가서 PCIe 4.0을 지원하는 걸 충분히 만끽한다 하더라도 가성비 면으로 2등이기 때문에 1등하고 별 차이 안 나요 12400이랑 총합 가격 차이 100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거의 근접합니다 램오브 하면 더 좋아요 가성비가 이 보드를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12400이랑 5600X 중에 뭐가 더 좋은 선택이냐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5600X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네모브도 모르고 그리고 왠지 인텔을 좀 더 선호하고 그런 다음에는 12400F가 좋은 가성비 조합입니다 보드가격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보드가격 생각 안 하면요 그냥 12400F가 월등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드가격을 포함하면 5600X가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항목 쭉 끌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낮은 그래픽카드 사용할 때 쓰는 CPU들 한번 확인해 볼텐데요 나는 사실 중고 CPU는 전부 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예외가 한계가 딱 있더라구요 10400입니다 10400 같은 경우는 중고로 사면 대략 13만 5천에서 14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습니다 F버전 사면 한 만원도 더 싸고 F버전 아닌거 사면 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세거가 16만원 정도에요 세거로 넣으면 가성비가 없는데요 이거 아마 16만원 바꾸면 가성비가 12100F가 더 좋을겁니다 맞죠 근데 중고를 샀다고 쳤을때는 얘는 기본 쿨러로도 성능이 없습니다 11400하고 10400은 달라요 10400은 확실히 전력소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보드도 좀 더 싸고 쓸 수 있어요 H510 낮은거 써도 커버가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얘가 중고로 사는게 메이트가 있습니다 보드 세거 사고 중고 CPU 사고 기본 쿨러 쓰고 이러면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아서 14400 중고 볼만하다고 봐요 다음에 이게 순수 게이밍 용도면 사실상 종합 가성비가 좋더라도 비추천됩니다 게이밍 성능 차이가 12100F가 차이가 너무 커요 총 구매가가 6만원 차이인데 게이밍 성능 차이가 10% 이상 난다? 13% 난다? 3070에서 13%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3060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한 7%는 날 거에요 7-8%는 날 거니까 그 정도 돈이면 무시할 돈이 아니거든요 7%면 지금 3060 산 비용이 50만원 이상 드니까 한 3-4만원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더 투자하고 12100 가는게 나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순수 게이밍 용도가 아니고 좀 멀티적인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1650 아니면 1060 이런 낮은 거 쓸 때는 10400 중고 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분 3000CG 이상 본다 그러면 사실 3000CG에 12100F는 좀 그렇긴 하죠 차라리 5600F지 그때는 12100F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 성주님 그... 성주님 생방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5600F가 12100F 가는 거보다 낫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65000F짜리 보드를 바꿔 보세요 자 밑에는 솔직히 얘도 보드 싸구로 쓰는데 여기 밑에 애들도 얘를 비싼 보드로 넣기 좀 그렇잖아요 이거 그냥 65000F짜리 EXA3의 공로도 충분히 5600F는 잘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쿨러 성능저하 조금 있다라도 빼 PBO 안 쓰면 되지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또 좀 애매해져요 어? 12100F 갈 바에 5600F 가는게 맞겠는데요 성주님 그러면 그렇죠 왜? 실 구매가 얼마 차이 납니까? 3만원 밖에 차이 안됩니다 그러면 와...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가 여기서 이 가성비 빡빡한 애들 사이에서 1등을 해버려요 1등 해버리고 게이밍이나 신규 코어 가성비도 3등을 해서 종합순위 2순위 됩니다 누구한테만 집니까? 1,400한테만 지고 사실상 나머지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에 들어가도 5600X가 사실 EXA3으로 쓴다 치면 강추제품중에 하나가 되어버려요 내가 왜 현실점에서 5600X 잡고 사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서 서거든요 뭐 샀을 때? 보드를 EXA320 게임이 X 아 게임이 X 참 게임이 썼을 때 그 보드만이에요 그 보드만 썼을 때는 성능자가 없고 5600X에 레모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걸 다 생각하면은 보시면 게이밍 성능 확실하기 좋고 싱글 성능 아유 나쁘지 않고 11400한테 밀리지만 밑에 애들하고는 비빌만하죠 월티 성능 11700보다 30% 가까이 높고 이런거 가만히 있을때는 5600X를 11100 대시 사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만하다 그리고 5600X도 중고로 살 수 있거든요 중고로 사면 18만원 해요 그러면은 뭐 14000의 가성비도 이깁니다 CPU 가격이 18만원 낮춰보세요 그럼 그냥 얘가 1등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14000이 제일 이겼던건 중고로 조합했기 때문에 이기는거고 세가가격 기준으로 봤을때는 5600X를 위협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5600X와 A3202X 최강의 조합입니다 가성비로만 본다면 말이죠 하하하 여튼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중고를 넣었을때 중고가 과연 가성비가 있는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드랑 쿨러가격까지 다 계산했을때 어느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가 각 가격대에서 베스트 선택을 골라드린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 의견에 좀 동감하시나요 동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좀 더 궁금한게 있거나 나는 다른 의견이 있다 싶으신 분들 밑에 댓글 남겨주십시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도착해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